김현우 활처럼, 활처럼 때려야 됩니다. 활처럼. 김현우 놓고 찬스. 슛. 놓고 찬스. 슛. 놓고 찬스. 슛. 골. 나이스. 좋아, 좋아. 네, 현우. 슛 세니까. 막아서 들어가네. 마지막으로 허민호 한번 해봅니다, 허민호. 네, 민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물고 와, 물고 와. 슛팅. 허민호 슛. 크로스가 맞았어요. 갈게요. 자, 준비. 자, 원초. 슛. 자, 원초. 슛. 아, 약한데요. 뭐가 문제죠? 일단 방금 터치가 너무 짧아서 공이랑 좀 가까웠어요. 이렇게 가까워서 힘이 안 실려요, 그러면. 워클 dean 퍼 Personen 화이팅. 낸스토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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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게 또 뜨네요 힘들어 가니까 또 뜨네요 아 허민호 좀 좋아요 이제 공에만 집중하세요 공에 공에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잘하면 되니까 연애하러 왔어? 그래서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오래 할라 그래서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아 연애하러 왔냐고 연애하러 왔어 연애하러 왔어 연애하러 왔어 연애하러 왔어 슛 어 된다 아 빨래 죽였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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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빨리 물이 뭐야 조소연 씨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나이스 자신 있어 레슨에 그동안 못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네